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는 가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생각하기에 좀 비싼듯한 물건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절약하게 해주기도 하죠. 여기 그 예를 보여주는 실생활용품 목록이 있습니다. 1번 온돌조절식 샤워수도꼭지 온돌조절식 샤워수도꼭지가 단지 보통 수도꼭지보다 3, 4배 비싼 사치품이라고 말하기 전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사실 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년에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온라인 계산기가 있는데 식구들이 많은 가족일수록 절약 금액도 더 커집니다. 또한 몸에 거품을 내는 동안 물을 잠글 수도 있고 다시 틀었을 때도 물이 적당한 온도이기 때문에 비누를 뒤집어 쓴 채로 수온을 조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2번 물 절약 샤워기 일반 샤워기로는 몸을 씻는 데 필요한 양 이상의 물을 쏟아붓게 됩니다. 물 절약 효율이 높은 샤워기는 온수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줄여주는데 샤워 7분당 26리터를 절약해줍니다. 1년이면 약 9,500리터에 달하는 양이죠. 또한 데워지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구매 후 10개월 정도 쓰면 본전을 뽑게 됩니다. 3번 냉동고 냉동고는 돈 낭비에 부엌 공간만 차지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식품을 비축해서 많은 돈을 절약하도록 도와줍니다. 슈퍼마켓들은 종종 냉동해서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식품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비타민은 1년 내내 필요하고 계절에 따른 녹색 채소의 가격은 비수기에 훨씬 더 비싸죠. 연어를 통째로 사면 같은 무게의 연어 스테이크에 반값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냉동고는 냉장고와 비슷한 가격이고 제대로 사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합니다. 3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4번 푸드세이버 음식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한 번에 다 먹지 못하고 남긴 적 있으시죠? 그리고 남은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버리고 만 경험도 다들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치품이라고 간주하는 푸드세이버는 플라스틱 백이나 용기를 진공상태로 만들어 음식을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음식을 냉동실에 장기 보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5번 인덕션 레인지 인덕션 레인지는 같은 회사의 전기레인지보다 두 배나 비쌉니다. 하지만 인덕션 레인지의 좋은 점은 매우 높은 효율성입니다. 전력연구소에 따르면 에너지의 최대 90%가 음식을 가열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레인지는 효율성이 70%이고 가스 레인지는 겨우 에너지의 40%만이 음식을 데우는 데 사용됩니다. 즉, 인덕션 레인지에서 음식이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적다는 거죠. 또 인덕션 레인지는 무언가를 올려놓았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주전자를 내리고 레인지를 끄는 것을 깜빡한다고 해도 켜진 상태를 유지해서 전기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또 표면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도 적습니다. 타이어 장착 서비스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계절별 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올 시즌 타이어가 더 쉽게 마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의 안전성을 향상한다는 점에서 가장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깥 날씨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올 시즌 타이어는 딱딱해지고 도로의 접지력이 떨어져서 차량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망가진 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의료 서비스와 함께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예산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7번 운동장비 만약 정기적으로 헬스클럽을 방문하고 회원비가 만만치 않다면 집을 헬스클럽으로 꾸며보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품질 좋은 장비를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사용하는 기계만 사도록 하세요. 세일이라고 사지 말고요. 8번 고급 매트리스 우리는 인생의 약 4분의 1을 잠으로 보내고 그 시간의 나머지 4분의 3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몸을 회복시켜주는 수면은 우리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고 등을 아프게 하지 않는 매트리스는 훗날 치료비를 많이 절약해 줄 거예요. 좋은 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번 커피 메이커 매일 출근하는 길 근처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나요? 커피 메이커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반 커피 한 잔의 가격은 2,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평균 가격은 3,500원 정도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신다면 연간 총 130만원 정도가 되죠. 가족 중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본인만 있는 게 아니거나 하루에 한 잔 이상을 마시는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요즘 커피 메이커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3만 5,000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한데요. 커피빈 값, 전기, 유지 보수 비용을 더한다고 해도 가정용 커피 메이커는 1년이면 본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구입하면 에스프레소 한 잔을 약 200원의 비용에 즐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커피 한 잔 생각이 나네요. 10번 물병 정수기 자주 사게 되는 것이 커피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커피보다 이걸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바로 물입니다. 물병 정수기는 약 4만원 정도이고 카트리지 리필 비용도 있지만 반년이면 본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수돗물로 병을 채울 수 있고 물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병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마다 플라스틱 병에 든 생수를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11번 LED 전구 LED 전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한 가지 주요 단점이 있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구입을 꺼립니다. LED 전구의 가격은 일반 백열 전구보다 약 8배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LED 전구는 전기를 10배 적게 소비합니다. 또한 LED 전구의 사용 기간은 10,000에서 25,000시간이며 일반 전구의 경우 1,000시간입니다. 즉 LED 전구 하나를 사용할 기간 동안 기존 전구를 20번 정도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ED 전구는 일반 전구보다 약 7배 더 비용 친화적입니다. 12번 면도날 가리 면도날 가리가 있으면 면도날이 무뎌졌다고 해서 면도기를 버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한 개의 면도날을 최고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13번 고품질 전화 케이스 인생의 모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새 전화기에 기꺼이 돈을 쓰지만 1,000원짜리 케이스에 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케이스는 전화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줄 수 없고 실수로 전화기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새 전화기를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4만원을 주고 좋은 케이스를 사는 게 100만원짜리 전화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만큼 두렵진 않을 거예요. 14번 스마트 전원 스트립 예를 들어 모니터, 스피커, 프린터 등이 연결된 데스크톱 컴퓨터와 같이 액세서리가 많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전원 스트립을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면 연결된 다른 장치의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을 끄면 다른 모든 것들도 꺼지고 만약 여러분이 끄는 것을 깜빡한다고 해도 부담해야 할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여주죠. 15번 동작 센서 조명 스위치 박수 스위치 말고요. 몇십 년 전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던 것이 이제는 돈을 절약해주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동작 센서 조명 스위치 덕분에 집 안에서 돌아다닐 때 꼭 필요한 곳에 조명만 켤 수 있게 됐죠. 설치가 간단하고 빠르고 비록 비용이 많이 들지만 에너지와 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16번 에너지 절약 유리창 가정집의 열 손실의 약 40%가 유리창에서 발생합니다. 난방비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 돈의 절반은 바로 창 밖으로 나가는 셈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코팅을 사용하면 코팅 유형에 따라 유리를 통한 열 전달을 75에서 90%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계산을 해보면 에너지 절약 유리로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 난방용으로 더 쓰게 되는 전기는 물론 밖이 더울 때 집 냉방을 위해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에너지 절약 유리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목록에 있는 물건 중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냉동고에 비축해둘 고기를 잔뜩 사러 가기 전에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천 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